저영이는 힘들어도 화자 이름 다 하고 하니까 제 스타일이에요 예쁘게 나와요 어디에 가고 있다? 지금 에버랜드 현영이는 어디 갔어? 현영 언니는 벌써 도착해서 30분째 기다리고 있어요 어떡하지? 빨리 가야죠 현영이랑 다시 촬영하는 기분이 어때요? 계속 저희 현영 언니랑 빨리 촬영하고 싶어서 그 소년아랑 기획 촬영 컨셉 같은 거 있잖아요 계속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나의 현영 언니야 에버랜드 몇 년 만이지? 가봤어? 네 저 중학교 때 수학여행 5년 만에 그때는 좀 다르지 않을까? 네? 그때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저 그때 안 좋은 기억 중에 제가 티익스프레스를 1시간 40분 동안 줄을 섰어요 올라갔는데 직원이 자꾸 겁을 주는 거예요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내려왔어요 1시간 40분 기다리다가? 내려왔어요 혼자? 다른 데들도 더 안 타고? 저만 혼자? 네 친구들은 갈 거면 혼자 가라고 막 그래가지고 내려왔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그런가? 네 그래서 그런가? 네 그래서 그런가? 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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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이 중간에 2자리, 6석에 16자리 남아있어요. 자석당 2회씩 이분들께서는 함께 앉아있어요. 왜 철창이 없어요? 이거. 열려있어요. 왜 그러면 공격당하면 더 걸려있어요. 2석이 8자리 남아있어요. 이거 꼭 하는 거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탐험을 떠날 탐험 대장 메이고요. 우리들의 안전을 책임질 캡틴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와. 우리가 탐험한 로또 밀리에는 20여종, 150여 마리의 동물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 가장 먼저 만나면 친구는요. 여러분들의 오른편에 살고 있는 쌍봉 낙타예요. 본인은 쌍봉 낙타라고 하는데요. 쌍봉 낙타라고 하는데요. 동 안에는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지방이 물과 에너지를 변화하는 중에서 낙타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살아가 있어요. 왜 저러요? 이번에는 편하게 살고 있는 다행이 아들마다라고 할게요. 진짜? 이건. 와 진짜 입술해. 오. 오.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아프리카 사자 친구들을 만나볼게요. 이번 전에 만나봤자 백사자와는 다르게 색깔이 조금 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자는 24시간 중에서 18시간 잠을 자고요, 6시간 촬영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백사자와는 다르게 색깔이 조금 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자는 24시간 중에서 18시간 잠을 자고요, 6시간 촬영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다음에는 또 자동자로 암을 활동하는 동물입니다. 어린이 친구들은 눈을 물려주세요. 이제 우리 촬영. 이번에는 기린을 만나러 가볼게요. 예쁘다. 기린이 가까이다가 오더라도 만지거나 때리거나 소리 지르며 놀라서 도망갈 수 있습니다. 눈으로만 봐주세요. 용순아 안녕. 용순아 안녕 이리와. 청룡아 안녕 이리와. 청룡아 안녕 이리와. 청룡아 안녕 이리와. 청룡아 안녕 이리와. 이제 가까이 여기 있는 이 친구 청룡이라는 친구예요. 기린의 하늘은 1010cm에서 50cm까지 발달되어 있습니다. 차가 얼마나 중지. 청룡 콕콕콕콕콕콕콕 할 수가 있어요. 내 친구는 4살이에요. 어떻게 해. 도움이 어떻게 해. 청룡은 5개의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를 2개. 어떻게 해. 오 진짜 거짓이야. 아이고. 아이고. 여기 청룡에게 인사하세요. 청룡이야 청룡 안녕. 다음 주 후에 조금 더 가까이에서 만나보기로 하자. 이번에는 왼쪽에서 플라잉. 네? 봐봐. 알아서 해주는구나. 제 자리를. 보여주기. 신기하죠? 신기하죠? 테이스. 먹어봐. 어머. 해봐. 비치 나오는 줄 알았어요. 갖고 와요? 고마워. 우와 여기가. 안녕. 무슨. 이렇게. hamu에 부어라. 오오. 먹을게 많은데. 다시. 김치 아 왜 찍어요? 칠? 먹을 거요? 봐봐요 김치 먹는다고 너무 더러워요 맞아 현이 형 언니가 지금 비빔국수 재료를 쌀국수에 담아가지고 원래 숙주 넣어야 되잖아요 콧나물 아 경희가 넣어줬어요 넣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참기름 냄새가 이거 먹어봐요 언니가 이거 이렇게 해서 집어졌대 하고 나니까 콧나물이었어 응 저번에 저희 둘이 만났거든요 설렁탕 먹으러 갔어요 설렁탕 먹으러 갔어요 설렁탕 먹으러 갔어요 설렁탕 먹었다고? 설렁탕 먹었다고? 설렁탕 먹었다고? 아니 치킨집이랑 설렁탕 먹었죠? 아니 치킨집이랑 설렁탕집이 있었는데 어 도영이 형 둘이잖아 아 우린 저런가봐요 밥 먹고싶다고 그래도 밥 스타일이잖아 도영이도 그런거 좋아하면 돼요 치킨집 둘이 많네 그럼 맛있게 먹었대요 응 음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맛있는거 진짜 맛있는데 빨리 먹고싶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쫄면 뭐예요 스파이시 루즈 음 쫄면 쫄면은 아니고 찐리 약간 음 맛있어 먹어봐 음 음 majesty 김치 아까운데? 응 한 번도 안에서 아니 이 그릇에 김치를 보여줘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 나 되게 반가웠어 김치 얘 뭔가 해서 응 진짜 계속 왔다갔다 하긴 괜찮은데 김치 매니아 피자나 김치 잘 어울리는데 나도 근데 그렇게 말해 맞죠? 스테인도 피자나 먹어봐 응 아니 점치 약간 맛이 맛을 잘 안 가리는 거 같아 네 맞아요 좋은 맛이에요 이렇게 맛있다고 할 수 없는데 진짜 진짜 신기하라고 진짜 맛있어 오케이 일부러 먹는 거 없어? 먹어요 아니 준비도 안 드세요? 어? 어 먹어 갖고 오자 아니 안 드시는 거면 남기는 거 아까 한 번 그냥 제가 먹을라 드시는 거면 드시고 먹어보고 맛있으면 먹어 내가 먹을게 다 먹을게 다 먹을게 맛있어 으하하하 어때? 어때? 요즘 별로 맛있어 음 태열때마다 안 먹고 물 물병을 담아주는 약 빨강 색깔 꽤 이거밖에 없어요? 어 네 음 음 도시도시락이 돼지 잘 달라고 꿀꿀꿀 아 야 뭘 모르겠잖아 뭘 모르겠지 알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꿀꿀꿀꿀 아 아 우리 돼지 바깥으로 나가자고 꿀꿀꿀 꿀 엄마 돼지 비가 와서 안 된다고 꿀꿀꿀 이거 커피 이거 가지고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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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그치 이거 의외로 아이스크림 맛있다니까 응 가져올까? 응 가깝고 쭈 뭐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